보시면 레드 색상, 색상이 아주 고급스럽죠. 레드라고 할지라도 그냥 빨간색이 아니라 고급스러운 그런 컬러의 블랙까지 조화가 이루어지고요. 저는 최신상을 알 수 있는 창부터 확인을 해드리겠습니다. 풀 스테인리스라는 글씨를 보고 계시고요. 메뉴 같은 한 번 눌러볼게요. 오렌지 LED LCD 창을 이렇게 눌러보시면 굉장히 많은 요리 기능들이 나옵니다. 그럼요. 그래서 밥만 해서 드시는 게 아니라 다양한 요리 기능을 한 번에 만나볼 수 있을 것 같는데요. 진짜 신기하네요. 지금 오르시면 거의 12가지 그리고 마지막에 자동 세척 기능까지 미스 쿠쿠 씨가 다 알려줘요. 말하는 쿠쿠니까 정말 잘 안내까지 하면서 얼마나 편합니까. 그래서 이렇게 아주 고급스러운 사양으로 시빈용을 보고 계시고요. 옆에 딱 보면 에너지 소비율 등급이 있는데요. 이거 진짜 중요해요. 밥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보온을 하시기 때문에 특히 바쁘신 분들은 이거 꼽아놓고 한 50시간, 72시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. 그러니까요. 그럴 때 에너지 절약하면서 쓰실 수 있는 최신의 쿠쿠라는 것을 확인시켜 드리고 있습니다. 그럼요. 정규료 낭비되고 주줄 세고 그런 거 박아드릴 수 있게 정규료까지 아껴보실 수가 있는 거고요. 실제로 이런 사양도 좋지만 안쪽에 사양까지 꼼꼼하게 따져보시면 우리가 실제로 매장에 와서 따져보는 그런 사양들 있잖아요. 그런 게 다 들어있어요. 자, 이중 포션 패킹이라는 글씨가 눈에 띄실 거고요. 스테인리스 소재가 눈에 띄실 겁니다. 이제 블리언 커버에 대한 사랑 정말 많은 분들이 알아주시고 좋아하시는데요. 그냥 블리언 커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패킹을 두 번으로 꽉 잡아주는 거예요. 압력을 잡아주고 열을 잡아주니까 훨씬 더 짱짱하게. 그리고 여기를 딱 열었더니 이 안에도 풀 스테인리스 블리언 커버. 여기 안에도 스테인리스예요. 그런데 예전 거를 한번 보면 이게 벗겨지고 부식되고 보이세요? 막 녹 같은 거 쓸어있고 그러잖아요. 그러다 보면 스팀 같은 게 이런 부분과 만나가지고 우리 가족 건강을 위해서 먹는 건데 위생적으로 좀 문제가 많다.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5년, 10년 이상 지나도 깨끗한 안쪽까지 풀 스테인리스를 만나볼 수 있는 거거든요. 부식되고 이물질 깨고 지저분한 느낌이 아니라 우리 가족들이 먹는 아주 고슬고슬한 따스한 밥을 맛있는 밥맛을 책임질 수 있는 쿠크에다가 한번 해보시고요. 엑스월블랙이라고 지금 최신의 코팅이 보여지고 있습니다. 아래쪽에 보시면 진짜 기름 발라 놓은 것처럼 이렇게 진짜 코팅력이 좋아요. 그래서 오래 쓰셔도 코팅이 벗겨지거나 그럴 염려 없이 잘 쓰실 거예요. 여기에다가 쌀도 막 씻으시고 그러셔도 괜찮으실 거예요. 그리고 늘러붙거나 그렇지 않고요. 12년 후 컬러 두 가지 컬러 저희가 준비해드렸습니다. 레드 컬러와 실버블랙 두 가지 컬러 저희가 준비해드렸는데 사양 자체도 끝내주고 금액은 20만 원이 되지 않은 금액에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.